마와바냐바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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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광형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않는데 이렇게 법회에 청소하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게 일숨으로 바라밀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의 법문은 자수청정자산회탈인데 한번 법회지 1번을 같이 한번 복송을 해보겠습니다. 아 귀하여라 천연의 물건이여 홀로 이 한 물건 짝이 없도다 저를 찾아보면 볼 수 없고 들고 나는데 문이 없구나 이것을 모아주면 한치 마음속에 있고 거쳐놓으면 두루 모든 곳에 있도다 그대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로 만나도 만나지 못한다 참으로 귀하고 천연의 이 한 물건 불성 천진은 자연이다 불성 천진이다 이것은 만든 것이 아니고 만든 것이 아니고 본래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다 본래 있는 것이다 밝고 항상 신령스러운 이 한 물건 그래서 이 한 물건은 짝이 없어 상대가 없어 도구일물 성공노라 도구일물이라 도구일물이라 오직 이 한 물건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영역 고병하다 분명하고 분명히 외로움이 밝다 분명하고 분명히 외로움이 밝다 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라 외로움이 밝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물건은 명부속 상부득이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으려야 잡을 수 없지만 항상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일체를 다 분별한다 견문각지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찾아보면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각의 천연물이다 가위를 키하여라 천연의 물건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치자 보면 치실 수가 없다 들고 나면 운이 없어 옛날 달마스님을 신광스님이 찾아뵙고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 법인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니까 달마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불 법인은 모든 부처님의 법인은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얻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래도 이 신광스님이 달마스님한테 믿습니다 참으로 저희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 스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달마스님께서 그래 그 편안하게 그 편안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편안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져오면 그대에게 편안하게 해주겠다 하니까 이 신광스님이 아무리 찾아서 갖다 드리려고 해도 찾아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는 것이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흔적도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이것이 달마스님의 안심법문이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 이와 같이 참으로 찾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지만 찾으면 얻을 수도 없지만 분명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다 이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시의 혼대유라 경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의 행동 하나의 생각 모든 것이 혼대유라 오직 크게 크게 있다 천지간에 바늘과 땅에 가득 차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뿐이라 그런데도 찾아보면 또 찾을 수가 없어 참으로 목전에 들고 나면 문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이게 한가울인데 문이 없어 처처가 다 문이라 문 아닌 것이었어 이 대도무문이라 그래도 대도는 문이 없다 문이 없는 그 자리가 모든 것이 일체 신시방 세개가 다 해탈 문이라 했습니다 8만4천 문이 다 문이고 그 문을 통해서 다 해탈을 얻는다 들고 나는 데 문이 없다 이와 같이 찾으면 찾을 수 없고 들고 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목전에 영역공양하 너무나 분명하고 분명해서 외로이 밝은 이 하늘 것 외로이 밝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짝할 것이 없어 상대가 없어 오직 이것밖에 없으니까 공명이라 외로이 밝다 했습니다 천지간에 꽉 차있는 외로이 밝은 이 하늘 것 온 천지가 반야바람이라 나도 반야바람이 여러분도 반야바람이 천지 가득 차있는 것이 반야바람이라 오직 반야바람이 입니다 다른 것을 본다 웃긴다 하지만 그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있는 것은 참으로 있는 것에다 오직 이 반야바람이 천지간에 가득한 영역공양한 이 하늘 건 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법을 설하기도 하고 법을 듣기도 하는 것이라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것이 또 아는 것이라 옛날 어떤 스님은 혼자서 항상 스스로 주인공아 하고 부릅니다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예 성성 착하라 정신 차려라 예 언제든지 다른 사람 속임을 속지 말라 예 이와 같이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대답하나 부를 줄도 알고 대답할 줄 아는 바로 이것이 오직 짝이 없는 오직 한 물건이 천진불성이다 포대화상에 대해서 보면 욕지 불거처인데 만약에 부처님이 가는 곳을 알고자 할텐데 지자 의성시나 다만 이렇게 말라는 이놈뿐이다 했습니다 말을 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이놈 이것이 가위 가위 귀한 천연물이고 오직 하나뿐이면서 상대가 없는 도구일물한 영역 구명한 천진불성이다 옛날 옛날 어떤 임금이 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묻습니다 어떠한 것이 불입니까 하자불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변성이시 불이라 성품을 본 것이 불이다 스님은 성품을 봅니까 나는 언제나 불성을 본다 삐님군이 성품이 어느 곳에 있는 것입니까 성품은 착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작용인데 나는 보지 못합니까 지금 작용하는 데 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게 작용인데 성품이 작용하는 데에 있다 하니깐 이 임금이 어째서 나는 작용을 하는 데 보지를 못합니까 지금 임금께서도 작용을 보고 있지만 왕 실수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 작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작용은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하고 손에 있으면 물건을 듣는다는 것이고 팔에 있으면 걸어다니고 이와 같이 펼치면은 이 한가사 세계를 다 덮기도 하지만 그것을 거둬들이면 티끌만한 속에 다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다 큰 것이었고 왜냐하면 가장 큰 것을 다 덮기 때문에 이보다 큰 것이었고 이보다 또한 작은 것도 없어 가장 작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눈을 보면 눈에 있으면 본다 다 봅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저를 보고 법당을 둘러보고 연등고 등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본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래요 눈을 찌르는 것이라 확 이제 내가 보고 즉 냄새를 맡으면 냄새를 코를 찌른다 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는 것이고 입에 있으면 말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곳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는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는 상하사 세계를 다 덮고 거둬들이면 한찍을 수가 있다 달마스님께서도 마음 마음 참으로 찾기가겠구나 이 마음을 열어볼 때는 이 법결을 다 감싸기도 하지만 마음이 좁을 때는 이 좁쌀 같은 마음 우리 누구나 다 자신을 생각하면 그런데는 이 마음이 좁쌀보다 더 작아 반을 부릴 층도 없어 이와 같이 크게 마음을 쓰기도 하고 작게 마음을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이다 이것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전에 지금 우리 눈앞에 분명히 항상 소소영영하게 비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적조대입니다 적조대 고유하게 비추는 것이 크게 작용한다 크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온천지가 오직 모든 것이 이것뿐이라 작용하는 이것뿐이다 이것이 이것이 탈끝만한 단격도 없이 항상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이것을 보는 것이다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보는 것 그것을 그 본 것은 작용하는 데 분명하게 이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불견성이라 했습니다 미혹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성품을 보지 못한다 성품을 보지 못하고 항상 모양만 본 걸 상을 보고 상을 쫓고 상에 집착한 것이고 오불견공이라 깨다는 사람은 텅 빈 공을 보지 못해 그건 무엇을 보느냐 모두가 다 불성으로 봐 보는 것이 다 불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온천지가 불성으로 가득 찬 것이고 온천지가 반야바람일 뿐이다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불견공이라 깨달은 사람은 텅 빈 공을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을 불성으로 다 본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이 다 불성생경이다 반야바람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환경이다 보면 낱낱 티끌 티끌 하나하나에 부처님 광명이 충만하고 그 낱낱 티끌 거기에 부처님이 앉아있습니다 앉아계신다 티끌 하나에 부처님 광명이 충만하고 세불 보살님이 앉아계신다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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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완전한 신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진실한 예술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대로 달리 만들어서 고쳐서 고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다 그와 같이 있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신통묘용이다 그런 것입니다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는 밑대로 산은 산대로 땅은 땅대로 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로다 부처님의 자제력이고 부처님의 신통묘용이다 이라는 것을 여기도 보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만나도 만나지 못하리라 약불신승에 산봉불사느라 믿지를 않는다면 지금 만나도 복전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는 미불 미안사람 성품을 놓지 못하고 상을 쫓아간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은 상을 쫓아가고 상에 집착하고 밖으로 구하고 구하면 점점 더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양릉신 구하면 참으로 이와 같은 반약아람이 오직 목전에 영역한 이 한 물건 이 반약아람이 묵성생명이 나의 진실생명이다 나의 진실한 모습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역을 묻어라 부처님과 다름이 없어서 그 마음감명이 적족 고유히 비춰서 하늘을 넣고 땅을 뜹는다 그와 같이 되면 개하는 오를마다 몇 면이 두 면이라 개하는 오를마다 다 부처님 얼굴이고 마음마음 승승이가 다 부처님 마음이고 염렴 고리심이라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떠나서 달려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그 가운데다 그와 같다 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이와 같이 신수하며 믿고 받아들이면은 신세가 원만해 믿음이 꽉 차서 불자현전하리라 부처님 저절로 나타나기라 마십니다 그러면 염렴 청정이고 진진해탈이라 생각생강이 청정이고 티끌띠끌 하나가 청정하지 않고 밖으로 받는 것이다 부처님과 동생이 오직 한 마음이고 또한 반야바람이 되고 이와 같이 한 마음이고 반야바람이 되고 본래 부처님 이와 같은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바람이다 정신이다 불신정법하면은 고행위기라 하십니다 청매수님의 열 가지 무익한 소음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정법을 믿지 않는다 한계를 쓰고 고행해도 이익 때문에 없다 하십니다 그 심부를 반주하면 마음을 돌이켜 비추지 않으면은 간격 무익이라 경을 보더라도 이익이 없다 경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마음을 봐야 된다 마음으로 돌이켜 봐야 된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부달 성공이면은 성품이 공합을 요달라지 못하면은 좌선이익이다 좌선을 해도 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제 열 가지를 설한 그 심부임순이라고 이제 청매수님께서 조선시대 때 신인대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음이 좀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본래 본래를 본래 갖추고 있다 천진자석의 사람마다 다 부족해 있어가지고 낱낱이 원만히 이뤄져서 본래 시구리다 단야바람입니다 단야바람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을 갖춰야만이 거기에 아까 달만승께서도 재벌법인을 물으니까 재벌법인은 다른 사람에게 얻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에게 다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환경에도 보면 일체법이 지일체법 즉신자성 마음 자성인 줄 알려면 성취해시니라 지혜의 몸을 성취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블루타워라 다른 사람을 말미야만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자신이 갖춰져 있는 본래 시구를 자신에게서 눈을 뜬 것입니다 자 한번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내 생명이 본부 생명이 아닌 부처님의 무대한 무궁덕 생명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마아반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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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움으로써 내 생명에서 부처님의 진리 태양이 항상 넘쳐나서 내 몸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역적이 바뀌는 종일투적인 권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야바라비를 심부로 염매서 내 생동의 원래부터 와있는 부처님의 명령도 부처님의 얼굴,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입덕, 부처님의 자비를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보는 것이지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갖다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진리광명 보는 청정신 보는 자산천진불이다 보는 청정신 이 뚜렷이 밝아서 항상 고요히 비추는 것인데 원명상적조 고요히 비추는 이 마음방에 지방세계 허공을 다 감싸고 밤낮으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진리광명 그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명 속에서 항상 빛나고 있다. 1심으로 반야바람 반야바람을 내면서 부처님의 이하는 보안공덕 무량공덕 한없는 그 위신력이 내 생명에서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있다.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라. 오르지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진리밖에 없다. 반야바람을 생명뿐이다. 불성뿐이다. 불성뿐이다. 이것이 적조대용이라 라는 말씀을 씁니다. 이 마음방에 표에 붙여서 허공을 다 받았다. 이 부처님 광명 진리 광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반야바람을 광명뿐이다. 그래서 온천지가 반야바람을 뿐이다. 이와 같이 성정본신 반야바람이 우리들의 진실성명입니다. 부처님의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동생과의 오직 이 한 마음이고 반야바람이고 자신의 십을 심이고 자성이 법성이다. 하는 결정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5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벌 반야바람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온갖 건네망상 자매요인들 성상적인 여건들은 본래 무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보면 볼 수 있겠지만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야바람일 진실성명이 마 반야바람일 진실존재가 마 반야바람인가 다르게 마 반야바람일을 염려해서 반야바람일 가운데 있는 일체 불행과 일체 불행과 일체 장애와 일체 대립이 없습니다. 원래 반야바람일에는 대립해서 북북하고 타두할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한 몸의 세대를 이룬 것이 반야바람일의 세계입니다. 이와 같이 마 반야바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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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고 일체 불보살림의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들 나의 진실생명이다. 반야바람일 심부르 영앙으로써 어두운 그림자가 다 날아가버리고 부처님의 그 무량공덕 생명이 넘쳐 흐른 것입니다. 내 생명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정불성이 나의 진실생명임을 믿고 번뇌망산 본래 없는 것이다. 있는 것처럼 거의 번뇌 없는 것이다. 하고 있고 항상 반야바람일 영성함으로써 부처님의 무량공덕방부의 유실력이 내 생명에서 흘러 넘치도록 해 나가야 이렇게 있습니다. 본래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 어두운 밤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불을 껐을 때 어둠이 가득했을 때 그 어둠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바가지를 높이든 뭘로 없애겠지만 본래 없는 것이라 없는 것이기 때문에 펴내려고 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없는 줄 알면 됩니다 이와 같은 권내방념도 본래 없는 것인데 없는 줄 알고 반야가라를 일신으로 인상하라 참으로 있는 것 없는 것이 없는 것일 줄 알고는 않았고 참으로 있는 마하 반야가라를 우리들의 진실생명 불성생명 오직 있는 것은 이것뿐이니 이것을 이제 마음으로써 저절로 얻으면 사라진다 자성청정이다 자성해탈이다 오늘 제목이 그러신 그런데 이 성품이 청정한 유알마 자성청정 자성해탈 6조 해명수님께서도 법문에 보면 오독송입니다 오독송에 보면 하리 자성 본자 청정이리요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알았으리로 하리 자성 본자 해탈이요 어찌 자성이 본래 해탈임을 알았으리요 하는 이제 온성 가운데 되어있는데 이와 같이 성품이 청정한 이 유알마 자성은 본래 청정이고 자성은 본래 해탈이다 도신수님이 이제 성찬수님을 찾아가서 법문을 청합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해탈 법문을 읽어주십시오 해탈 법문을 읽어주십시오 왜 성찬수님께서 이제 도신수님한테 묻습니다 해탈 법문을 읽어달라 하니까 그러면 누가 너를 속박하였느냐 아무도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속박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해서 다시 해탈을 구하는가 어느 누구도 속박하지 않았는데 왜 해탈을 구하느냐 이 말 끝에 그게 깨달아서 성찬수님을 두 년 동안 잘 모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청정한 이 유알마 자성청정 자성했다 이 마음을 나의 진실생명으로 믿고 이 마음을 써라 단용차신하라 다만 이 마음을 써라 지교성글하리라 또 성글에 마치리라 했습니다 이 우리들이 범부의 경계로 하는 것이 본래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생각으로 개개하고 집착해서 자기를 생각으로 망령된 생각이 변갈아 일어나면서 자신을 올가 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망령이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은 없는 줄 알라 그것을 붙잡지 말라 몽환포형이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러풍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 3조 성찬스님의 신신명에도 보면 몽환공화를 하루파차기요 꿈같고 환같고 이 허공의 꽃과 같은 것을 어찌 애써서 붙잡으려고 하느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대할 것은 참으로 실제하는 것은 오직 반야바람일 뿐이다 온천지가 반야바람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람일을 일심으로 염송하는 가운데 일심으로 염송할 때 청정불성 바라빌 생명이 현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 믿음 이것이 우리의 불방의 믿음이고 불방의 수행입니다 자 그러면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일체 복도의 작은 먼지 속에 열에가 그곳에 있음을 널리 보니 원력 바다의 말씀 소리가 우레와 같아서 일체 중생들을 잘 다 조급하도다 이것도 일체 복도의 키끌키끌 작은 먼지 속에 부처님이 거기에 계신다 우리 몸에도 세포가 60조 70조 있다고 하면 세포 하나하나에 다 부처님이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처님 덩어리로 완전히 무리하는 부처님을 몸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끌키끌키끌키라 그 속에 여래가 있음을 보라 원력 바다의 말씀 소리가 우레와 같다 그 모든 존재 온갖 생명 살아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산화되지 이럴 성신 그 모두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활발발라하게 움직이는 것인데 꿈틀거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원이라 그것이 삶이라 꽃이 때가 돼서 꽃이 피면 피는 것이고 꽃이 지기도 하고 나무집이 나무집이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 모두가 다 원음이다 생명의 소리 진리의 소리 그 지끌하야나에 부처님이 계시니 그게 바로 부처님의 소리다 그것이 음성으로서 들리지 않더라도 또한 부처님의 소리다 저도 이 법문을 화합되어 있는 법문을 토골에서 혼자서 볼 때는 그대로 이렇게 크게 울리지 않았는데 법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우레와 같이 우리요 법문 하나하나가 우리 불광의 법문하고 이제 들어맞아서 이제 들어맞아서 법문을 준비할 때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이것이 화화 초초 땅이 맺던 산화되지 모든 것이다 그대로 다 우주법계가 다 그대로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설법이요 부처님의 방면이다 이것을 참으로 귀를 기울여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그것이 바로 통생 교하여 중생 주복이다 7번 한번 보겠습니다 1체장음이 미음요한 소리를 내어 열의 본원의 법률을 연설하시니 수방에 있는 충정한 세계바다에 부처님의 자제한 힘으로 다 투루하게 하네 1체장음 출루음이라 1체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우주법계가 있는 그대로 뭘 꾸며서 장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그 장음이에요 거기서 미음을 낸다 부처님의 꿈속을 내미 거기에서 여대의 본원을 설하신다 했습니다 시방에 있는 청정한 세계바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제력이다 부처님의 신통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지금 있는 이대로 어제도 이렇게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있었고 내일도 이렇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제력이다 입니다 그것을 다듬고 고치고 해서 장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시방세계의 모든 국토에 있는 그대로 티끌임티끌대로 산이면 산 다리메달 모든 것이 일을 성심이다 그 있는 그대로 일찰라간에 청정하게 장음한다 했습니다 찰나장음이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찰나의 장음한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꾸미고 장음한다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이렇게 잘 가꾼 것을 장음이라고 하는데 길도 도로를 잘 닦고 그러나 이 환경에서 말하는 장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다 다 장음이다 부처님의 신통 내용이다 티끌티끌마다 부처님의 앉아계신다 했습니다 티끌티끌마다 부처님의 방명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방명 부처님이 계시니 그 티끌 하나하나가 그것보다 더한 장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금이 처음에 보면 시선 장가 하시니 그 땅이 된구하여서 금강 수상이라 뒤로서 정각을 이루니 그 땅이 된구하여 금강으로 이루어졌다 보드가야 그 금강자에 앉아서 참으로 정각을 이루었을 때 정각을 이루고 보니 금강으로 이루어졌다 다이안만들로 이루어졌더라 그 모든 땅이 그 후에 뒤에 보면 그 보리스나무도 많이 보배로 온갖 보배로 다 장음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시선장갑판이 들어가 같이 일체가 찰나에 다 장음이 붙어있는 거라 보배로 우리가 눈을 뜬 것입니다 반야의 눈으로 보고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일체 일체 시방세계가 다 찰나에 장음한다 그들을 낳은 것입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반야를 통해서 일체 중생적인 요건 즉 장애 원한 불랭 어둠 이 모두가 무임을 부처님의 눈으로 보듯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반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은 완성자 성취자 바람의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일체 시대의 진리밖에 없다고 하는 견고하는 확신과 믿음이 진실로 부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을 내어 반야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 안목으로 보면 낱낱이 부처님이 아는 것이었고 티끌티끌이 정의올도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눈으로 보면 범별의 눈으로 보면 분별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도 중생이라 우리가 꿈을 꿀 때 부처님을 꿈꾼다 하더라도 꿈 깨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모습이라 꿈을 깨어서 바로 봤을 때 보이는 모든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눈이 열리고 반야의 눈으로 볼 때 사나져버리 상남한 동이 다 유정유정이 다 신계성굴이라 다 성굴했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두둑불물이 불보살이다 사나져버리 이럴 성신이 우주법계가 손대지 않고 고치지 않고 우리 안목 부처님의 안목 반야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화장장은 세계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안목으로 반야의 눈으로 볼 때 목절에 무진장 해탈문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바로 이 장입니다 목절에 무진장 해탈문이 있다 해탈문이 있다 무진장 고배가 있다 무진장 공덕에 있다 그것은 눈 먼 사람이 맹인이 맹인이었을 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게 생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그러나 눈 먼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마다 더 신기한 것이라 똥도 신기한 것이더라 맹인님 눈을 떴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반야의 눈을 뜨면 똥도 부처님이에요 참으로 책글 하나하나에 부처님을 앉아계시고 책글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방문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전에 무진장 고배가 가득하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해와 달 별 바람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무진장 고득이라 무진장 고득이라 그 모든 것이 왜냐하면 부처님의 눈으로 반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바람일 생명이라고 모든 것이 바람일 지인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광명밖에 없다 부처님의 광명을 놓으니 우주복계에 출만하고 그 광명이 이르는 곳마다 화신 부처님이 그 가운데 가득하다 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을 놓으시고 그 광명이 우주복계에 충만하고 충만한 것에 화신 부처님이 가득하다 어느 것이 어느 존재가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이 설법이 아니고 부처님이 광명이 아닌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의 광명을 부처님의 광명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감의 믿음은 반드시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써 그 깨달음을 내 생명을 내 생명으로 알고 청정한 그 마음 청정하고 유한 마음을 그 광명이 그 믿음으로써 내 행동의 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감의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통해서 항상 반야바람을 연통할 때 반야광명이 충만한 것이고 신현대위원이 행진하는 것이고 부처님 광명이 두루하는 것이다 오로지 반야바람이 부처님 무량공도 청정 진리생명의 진실생명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일심으로 연통하고 그것을 믿고 긍정한 사람이 그와 같은 공덕을 얻는 것이고 그와 같은 무진장 공덕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항상 반야바람을 연해서 그 반야바람의 공덕이 우리의 신구의 사물을 통해서 항상 넘쳐 흐르는 우리 불감 불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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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